20년 사월 학평입니다. 표는 분자 가나에 대한 자료이고 전기음성도는 XYZ순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. 구조식을 지금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XYZ가 여기는 이중결합 여기는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군지 알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전기음성도 가지고 전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면은 얘네들의 산하수를 잡을 수 있겠네. 자 X가 Y보다 산하수가 아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뺏어갔을 겁니다. 근데 이중결합이니까 몇 개 뺏어가? 두 개 뺏어가겠죠. 그치? 자 그러니까 일단 X의 산하수는 얼마다? 마이너스 2다. 전자 두 개 뺏어왔으니까. 그죠? 그 다음 Y랑 Z 비교했을 때 Y가 Z보다 크네요. 그치? 그러니까 Y는 Z로부터 전자 하나를 뺏어왔을 겁니다. 그러면 두 개 뺏기고 하나 얻었으니까 결국에선 뭐다? 하나 뺏긴 거랑 똑같죠?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얘는 하나 잃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. Z는. 자 여기서 Y의 산하수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A는 뭐다?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 다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네. 자 Y랑 Z 비교했을 때 Y가 Z보다 산하수가 크죠? 그러니까 뺏어올 것이다. 여기서도 뺏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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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전자를 총 세 개 뺏게 되네. 세 개 뺏었으니까 산하수는 마이너스 3이다. Z는 하나씩 잃었으니까 전부 플러스 1이 되겠네요. 그치? 어쨌든 Y의 산하수는 얼마다? 마이너스 3이다.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A와 B의 합은 뭐다? 마이너스 2 되겠네요. 답은 2번 되겠습니다. A와 B의 합은 뭐다? 마이너스 3이다.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